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조리만대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저희가 월러스 오디오의 제품을 리뷰하면서 예고를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전세계 50대에 한정 생산되는 월러스 오디오의 패덤 ARP87 콤보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러스 오디오의 베스트셀러 패덤 멀티펑션 리버버와 ARP87 멀티펑션 딜레이 페달을 한개로 결합한 딜러 커스텀 리미티드 콤보 페달이다 라고 하네요. 이 콤보 페달 프로젝트는 미국의 유명 월러스 오디오 딜러의 제안으로 시작되었고 두 번에 걸쳐 생산된 100개의 제품은 단 며칠 만에 모두 판매가 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항상 이 전세계에서 50대 한정 40대 한정 하는 월러스의 제품은 버즈비에 다 있어요. 그것도 그거고 사실 이게 왜 안나오나 했어요. 왜냐하면 월러스 오디오 같은 경우가 실제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간계 페달 특히 ARP87 패덤 같은 경쟁사라 할 수 있는 JHS랑 맞붙으면서 사실 비슷한 가격이지만 조금 더 저렴하게 하지만 훨씬 더 기능은 좀 더 많게 해서 사실 우위점을 가져갔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판도는 저희가 판매량 수치를 기타센터라든가 거기서 땡겨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버즈비에서 판매가 되는 것과 한국 시장에서 나가는 수요를 봤을 때 월러스가 월등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역시나 저희의 예상대로 나왔고요. 그건 한정판 리미티드 딜러 에디션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악기 쪽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겠지만 엔지니어 아니면 혹은 제조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마케팅 디렉터 아니면 딜러들의 생각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는 아예 명시를 한 것처럼 딜러 커스텀 리미티드 콤보 페달이라고 한 것처럼 딜러들이 패덤이랑 ARP87을 같이 사가는 구매층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라 라고 월러스에다 요청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100대를 생산했는데 순식간에 판매가 된 부분이겠죠. 새로운 아트워크인 케이브 다이버 이거 보이시죠? 동굴을 탐험하는 케이브 다이버 페인팅이 적용된 본 한정판 생산 모델은 미국의 또 다른 딜러와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되어 극소량만 국내에 입고가 되었다. 딜러마다 약간 그래픽이 조금 다른가 봐요. 그거는 제가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페달과 ARP87 리뷰는 우측 상단에 링크로 남겨드리겠사우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유명한 두 개의 모델이 만난 제품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보다는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리는 것이 리뷰에서 다 설명드려 가지고 더 좋은 리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각각 채널을 독립적으로도 사용을 해보고 함께 사용하여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까요? 오늘은 그냥 순수하게 공간계 사운드만 들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다른 거 메이킹 안 하고요. 패덤 먼저 한번 워낙 익숙한 사운드지만 플레이트 리버브로 설정이 되겠습니다. 모드를 저희가 한번 돌려볼까요? 픽업 셀렉터도 바꿨습니다. 디케이로 좀 더 줘볼까요? 네, 디케이로 좀 더 줘서 공간감을 훨씬 더 크게 느껴볼게요. 디케이로 좀 더 줘서 공간핏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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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제가 이키드로 알고있던 패덤 리버브 사운드가 잘 연출이 되고있네요 자 이제 ARP87 사실 이제 뭐 패덤이랑 ARP87 좋다고 하는것도 좀 입 아픈거 같아요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컴팩트사이즈 페달의 요가격대에 아직도 이퀄리티 나오는 페달이 아직도 없는거 같긴해요 그렇죠 선택할 수 있는 선이잖아요 네 일단 디지털 밟아드릴까요 탭 아니아니요 지금 맞추면 돼요 그렇군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 기타가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아날로그. 아날로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렇습니다. 한가지 정도만 더 들어보고요. 다음은 두개를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톤을 대충 잡아볼게요. 여러분 월러스 오디오의 장점은 대충 잡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리뷰가 편하죠. 네. 그래서 또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공간계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되게 강력하게 추천드린 이유 중에도 하나죠. 벌써 나왔죠. 그렇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렇습니다. 하나 정도만 더 들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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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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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고 예전엔 뭐 다 말 다 했는데 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음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월러스는 올러스다. 음이 들hehe. 그렇습니다.당 relatives 아주 잘 정리된 한줄평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월러스의 장점은 저희 방송을 보시고 실제로 사용하신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이미 사용하신분들을 실제로 느끼고 계실거기 때문에 이미 뭐 저희가 예전에 리뷰때 뭐 입 아프게 이야기 했었고 뭐 좋은 페달이라는 건 너무나도 잘하고 계실 터라 네 그렇게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줄평 뻔하지만 성공한 합체 아니면 성공한 퓨전 이렇게 한줄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좋은 페달 2개를 묶어서 출시를 했을 때 평견인지 색안경인지는 모르겠지만 뭐야 따로 썼을때보다 이상한데 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친구는 딱 딱 그 모습이에요 ARP87과 패덤을 따로 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스란히 살린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월러스가 워낙 알아서 잘했겠지만 성공적인 합체였다 퓨전이었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5 9.0 역시나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제가 이제 0.5점 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가운데 있는 서스텐 페달과 바이패스 페달을 쉽게 밟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은 되네요. 저 지금 까먹을 뻔했는데 사실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긴 했었어요. 불편할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밟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아이디어를 낸 거는 이제 탭은 계속 밟아야 되니까 끝으로 빼야 될 것 같고 얘는 이제 껐다 켰다가 주 메인이니까 이쪽으로 뺀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얘네들을 잘 밟을 수 있는 것인가 봐. 그거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 발을 세워서 밟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불편함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패덤 ARP87 콤보 리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월러스는 월러스에요. 그걸로 오늘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로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